안녕하세요 MBT 아카데미입니다. 이번 시간은 로직 프로 X 10.4.5의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데이트의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는 뭐냐면요, 오디오 트랙과 가상악기 트랙, 그 다음에 억스트랙이라든지 미디 트랙들을 1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렇게 많은 트랙을 사용하실 때는 트랙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플러그인 처리라든지 가상악기들이 로딩이 되겠죠. 당연히 컴퓨터의 성능이 좋아야지만 그것들을 다 플레이하고 에디팅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로 가장 큰 업데이트 내용은 이렇게 많은 트랙을 만들어서 우리가 플레이를 했을 때 당연히 CPU에 부하가 걸리겠죠. 그래서 포커스가 된 트랙만 플러그인들이라든지 다른 여타의 처리들이 활성화가 되게끔 설정할 수 있는 기능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트랙들 같은 경우는 비활성화를 할 수가 있는 일종의 프리즈의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Complete Feature List가 있는데요, 이쪽을 클릭해서 한번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세 가지의 큰 축이 생긴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가운데 있는 내용은 Dynamic Plugin Loading이라고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이 되겠구요, 그 다음에 DSO2라는 플러그인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DSO라는 것은 ㅅ자 발음이라든지 ㅊ 이런 것들, 즉 치찰음을 그 주파수 대형만 컴프레싱 처리를 하는게 바로 DSO가 되겠는데요, 이 DSO가 2버전으로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으로는 과거에는 여러 MIDI 장비들을 이렇게 동기화를 시켜서 플레이를 했었거든요. 요새는 많이 하지는 않지만 그런 MIDI 싱크에 대한 세팅들이 총 포트를 나눠서 2개에서 10개까지 증가가 되었구요, 그 다음에 Delay Compensation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더 추가된 내용들이 쭉 많게 되겠는데, 제일 하단을 보시게 되면 Release Note가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던 내용 외에도 굉장히 많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요런 내용들을 다 아실 필요는 없구요, 우리가 음악 작업을 함에 있어서 알아두시면 좋은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만 이번 강좌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로직으로 돌아왔는데요, 트랙을 눌러서 만들어 보실 때 팝업창을 보시게 되면 몇 개를 만들건지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께서 천 개까지 만들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아요. 트랙을 만들 때도 컴퓨터의 성능에 따라서 빠르게 느리게 만들어지게 되겠는데요. 물론 이렇게 천 개까지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많은 트랙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겼습니다. 이 내용은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트랙 뿐만 아니라 오디오 트랙과 미디 트랙 전부 다 적용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로직 프로 X에는 샌드와 리턴 방식을 이용해서 이펙팅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도 샌드 버스가 총 12개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트랙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향상이 되어진 부분이 있는데요. 커멘트 컴마를 눌러주시게 되면 프리퍼런스로 진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쪽에서 디스플레이를 가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트랙 쪽으로 이동을 해 보시게 되면은요. 상단에 스크롤링을 할 때 바 넘버를 보여주는 옵션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얘를 체크를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요. 이런 식으로 트랙이 몇 번 지금 포커스가 되어 있는지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좌우측으로 움직일 때도 바 넘버를 이렇게 보여주기도 하겠습니다. 이 기능들도 여러분께서 트랙이 많아질 때 사용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 룹 브라우저의 필터 기능이 조금 더 업데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멀티로 룹들을 한 번에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게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애플 룹 창을 열어주시게 되면은요. 상단에 필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오디오 룹이라든지 미디 룹 그 다음에 드러머 룹스를 전체를 다 볼 수가 있는 건데요. 예를 들면 오디오 룹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룹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에 미디 룹까지 같이 보겠다. 아니면 미디 룹만 보겠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애플 룹도 여러 개를 동시에 잡아서 이렇게 어레인즈먼트 화면으로 드래그를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쉬프트를 이용해서 복수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은 얘가 물어보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트랙으로 만들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트랙을 만들어서 할 것인지 이렇게 새로운 트랙으로 해 주시게 되면은 복수의 애플 룹들을 불러올 수가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 내용도 여러분들께서 알아두시면 굉장히 편한 기능인데요. 자동으로 듀플리케이트가 되는 것들을 지울 수가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사이클 모드를 이용해서 레코딩을 하실 때 유용한 기능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사이클을 지정을 해 주고요. 그 다음에 겹쳐지는 노트를 제거하기 위해서 퀀타이즈 값을 16으로 일단 설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레코딩 되는 노트들이 16분의 1로 퀀타이즈가 돼서 녹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설정을 해 주실게요. 다시 커맨드 콤마를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레코딩 쪽으로 넘어가 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레코딩 프로젝트 세팅이 있죠. 이쪽으로 가보시게 되면요. 미디를 가보시게 되면 Auto Erase Duplicate 라고 돼 있죠. 요게 체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두 마디만 사이클을 지정을 해 주시고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녹음을 해 봤는데요. 들어가 보시게 되면은요. 녹음된 데이터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Auto Erase를 선택을 해 주지 않았다면 이 노트를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에 남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동적으로 걔네들을 지워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어떤 좋은 프레이즈를 녹음하기 위해서 사이클로 계속 반복 녹음을 했을 때 다시 지우는 번거로움을 제거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은요. 옵션 쉬프트를 이용을 해서 새로운 타임 핸들 셀렉션을 만들 수가 있다고 설명이 돼 있는데요. 요 내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여기에서 제가 하이햇을 새롭게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8분음표씩 추가를 해 보도록 하죠. 좋아요. 그 다음에 들어보게 되면 이렇게 들어보실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업데이트 릴리즈 노트에서 봤듯이 옵션을 눌러주시고 쉬프트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시게 되면은 이 구간이 새롭게 선택이 된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얘를 잡고 일종의 타임 스트레칭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복사를 해 주시고 다시 해 볼게요. 옵션 눌러주시고 쉬프트 눌러주신 다음에 이렇게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얘를 잡고 이렇게 또 복사를 해 주게 되면 이해가 되셨나요? 이렇게 또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 이벤트에 뒤만 잡고 스트레칭을 하는 게 아니라 앞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택을 해 준 다음에 앞에 부분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했다고 해 볼게요. 그 다음에 뒤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 주고 그러면 새로운 타이밍이 생성이 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미디 노트에 워프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은요. 옵션 클릭을 통해서 이 온오프 버튼 있죠? 파워 버튼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누르게 되면은 플러그인을 언로드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파워 버튼을 꺼내기 위해서 저희 MBT 아카데미 로직 강좌를 보시게 되면은 우클릭을 통해서 트랙헤더의 옵션을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볼 수가 있죠? 좋아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버튼이 온오프가 있는데 지금 비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얘를 이렇게 활성화 시켜 주시게 되면은요. 파워를 통해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죠? 이 상태에서 옵션을 눌러 주시고 파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보시다시피 플러그인들이 다 비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밑에 줄을 보시게 되면은 Shift 더블 클릭킹을 통해서 특정 위치에 플레이 헤드를 갖다 놓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이 위쪽 부분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여기서부터 플레이를 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업데이트를 통해서 Shift를 눌러 주시고 이쪽 아무 공간을 이렇게 더블 탭을 통해서 바로 이쪽부터 플레이가 나갈 수 있게끔 이 기능 같은 경우도 트랙이 많을 때 Shift를 눌러 주시고 더블 탭을 통해서 이렇게 바로 플레이가 나갈 수 있게끔 그 다음에 또 다시 더블 탭을 하면 스톱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을 보시게 되면은요. 키 커맨드의 향상이 있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옵션 K를 눌러 주시게 되면 키 커맨드 화면으로 넘어갈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프레스드라는 새로운 탭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눌러 놓게 되면은 특정 모디파이 키를 통해서 뭐가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요거를 눌러 놓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키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커맨드와 어떤 다른 키들이 이렇게 바인딩이 되어 있는 걸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눌러볼까요? 그러면 옵션을 누르고 어떤 애들 그 다음에 컨트롤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쉬프트 마찬가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일 키로 예를 들면 S를 눌러보시게 되면 S에 바인딩이 되어 있는 애들이 쭉 다 보이게 되겠고 D면 D, C면 C 이렇게 다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여러 개선 사항들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이어지는 강좌에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